헤비츠 공방 제품의 갤럭시 노트2 미네르바북스 케이스입니다. 제품에는 제품에 대한 사연설명서와 주문일과 생산출고일이 함께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제품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안쪽에 구성품으로 밀림방지 젤 패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구요. 현재 이벤트 중에 내용이 적혀있는 카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타입은 윈도우 타입입니다. 색상 자체는 레드 컬러구요. 제품 안쪽을 보시면 이태리에서 직수입된 가죽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 4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카드 포켓이 제작이 되어 있구요. 포켓 뒤쪽은 간단한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갤럭시 노트2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바 사이즈에 맞춰 입구에서 바깥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발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미끄럼 방지를 보안을 하실 수가 있구요. 천연 가죽의 특성상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가죽이 약간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 헐거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던 밀림방지 젤 패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림에 맞춰 상단에 좌우 하단에 하나를 부착을 해서 그 위에 스마트폰을 부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가 버튼이라든지 나머지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 앞쪽을 보시면 커버 위쪽이 도둑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 닫았을 경우에도 통화가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어 있구요. 제품의 소재는 최고급 이태리 베지터블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소프트한 느낌과 엠보 느낌을 받아 보실 수가 있구요. 뒷부분 또한 동일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포만력 포장 소재 초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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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